유튜브 노험석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 영원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험석입니다. 드디어 하는 것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은 여기 얘기는 뒤에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정강이가 좀 길었죠. 그래서 사실 끊고 여기 붙였어도 되는데 근데 중간에 하는 것보다 그래도 테마 이렇게 끊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여러분 이제 마무리 하시죠. 자 지금부터 뒤에 남은 내용들은 사실은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통일? 통일. 근데 통일정책인데 통일정책도 원래 각종 시험에서 좀 사회적 분위기도 조금은 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남북관계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각종 시험에서 통일에 대한 거는 또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해보시죠. 첫 번째 노태우 정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얘기가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었죠. 6월 민주화 운동.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정권교체 실패예요. 그래서 야당 후보가 단일화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13대 대선에서 그러니까 민주통일당의 김영삼 그 다음에 아니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그리고 평화통일당의 아니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내가 박정희의 후계자이다 이런 걸 자처하면서 김종필. JP라고 그러죠. 그래서 김종필. 여기는 신민주공화당. 됐죠? 신민주공화당을 표방하면서. 여기는 평화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둘로 쪼개진 거예요. 자 이렇게 야당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쪼개지면서 이제 민주정의당 후보였던 노태우가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정권교체까지 최종적으로 이루었으면 이것도 6월 민주화 혁명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정권교체 실패했기 때문에 6월 민주화 항쟁, 6월 민주화 운동 뭐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자 이렇게 야당 후보가 난립하게 돼요. 됐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들이 전략을 되게 잘 짠 거야. 저희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말씀드렸지만 당선되어야 될 게 노태우고 그 다음에 임기가 끝나는 게 전두환이잖아. 근데 당시에 누가 봐도 전두환과 노태우는 똑같이 육사 동기거든요. 그런데 거의 항상 전두환이 형이었고 보스였고 그 다음에 노태우는 그냥 똘만이었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한테 표를 주는 건 전두환한테 표를 주는 거와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두환한테 투표하면 안 되지 않냐. 자 그런데 확실히 차별화에 성공을 한 거야. 그래서 나 보통 사람 노태우입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오히려 유세장에서 오공비리를 자기가 막 둘추어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몸 전체가 위기에 빠졌는데 팔 안을 잘라서 몸 전체를 살린다면 팔을 자르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지막까지 악역을 하고 당선되어야 될 노태우로 몰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지를 바꾸는 거지. 거기다가 정말 다행인 건 사실은 야당의 대표주의와 두 후보가 이렇게 내지 나가면 다 자기가 당선될 거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노태우가 당선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대선에서 아마 최소 투표로 당선이 될 거예요. 35% 정도 투표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걸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실제로는 35% 지지도 못 받은 거지. 왜냐하면 투표 한 사람 중에 35% 그러니까 전 국민이 투표를 했던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나 뒤이어 이어지는 총선에서는 실제로 이게 여당이 참패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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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제 그 퍼센트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30 몇 프로, 예를 들어 20 몇 프로, 20 몇 프로, 또 10 몇 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과반수가 넘는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게 여서야대라는 게 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통일민주당이 야당의 제1당인데 야당 제1당이 민주정의당을 이긴 건 아니에요. 야당 세 개를 합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김대중만 빼고 바로 야합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김종필까지 끌어들여서 김영삼, 노태우까지 이렇게 셋이 모입니다. 됐죠? 이러면서 거대 그러니까 여당이 탄생하는데 이게 민주자유당이에요. 됐죠? 이 민주자유당이 이렇게 해서 거대 여당이 탄생하게 되고요. 이 민주자유당이 나중에 신한국당이 되는 거고 신한국당이 나중에 한나라당이 되는 거고 한나라당이 나중에 박근혜 때 새누리당이 되는 거고 어디서 많이 좀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이제 지금이랑 가깝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랑도 되게 가까운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늘날 이 뿌리가 국민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이름독인데 탄핵 이후에 이름독을 중간에 몇 번 여러 번 바꿨어요. 그 다음에 지방체제 부분실심 이런 거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외교만 여러분 노태우 정부는 이건 제가 좀 간단하게 87년 율민주항쟁이랑도 관계 있으니까 잠깐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북방외교. 북방외교 기억하셔야 돼요. 노태우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북방외교야. 됐죠? 그래서 헝가리를 시작으로 해서 헝가리, 폴랜드, 유고, 그 다음에 소련, 더 나아가서 중국까지. 이런 동국권 국가들과 전부 수교를 맺습니다. 됐죠? 이게 굉장히 파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처럼 진짜 어릴 때 냉전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랑 수교를 맺는다는 건 사실은 저 어릴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왜냐하면 6.25전쟁 때에 왔던 애들 아니야. 맞죠? 우리의 민족의 원순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북방외교. 그래서 노태우 때부터 사실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유연한 이런 외교들이 시작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북방외교가 시작되는 가장 큰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게 88년 서울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이 84년이 LA올림픽이었거든요. LA. 그 다음에 80년 올림픽이 모스크바 올림픽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쓰냐면 모스크바 이거 소련이잖아요. 이거 미국이잖아요. 이때 미소 갈등이 불거지면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하거든. 그걸 규탄하면서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올림픽에 참여를 안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 나라들만의 올림픽이 된 거지. 완전히 개망했겠죠? 동호권 국가들, 공산권 국가들 얼마나 돼? 그들만 오면 흥행이 되겠어요? 완전 개망하지? 그런데 진짜 운명의 장난이죠. 그 다음 올림픽이 미국 올림픽이야. 그래서 이번에 동호권 국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반쪽짜리 올림픽 니들도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재밌나. 그래서 그 다음 LA올림픽도 개망한 거야. 왜냐하면 이번에는 빨간색 국가들 하나도 참여 안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은 LA랑 뭐가 달라? 저쪽에서 볼 땐 뭐가 달라? 어차피 한국은 미국의 꼬봉인데.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북방 외교를 해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서울올림픽은 동서화합의 무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올림픽과 함께 북방 외교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서울올림픽 때의 결론. 자, 결론은 동국권, 서구권 모두 참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림픽 역사상으로도 서울올림픽은 굉장히 성공한 올림픽이에요. 이 바로 전 거의 10년 동안에 잘못하면 올림픽이 정말 전른발이. 그러니까 진짜 반쪽짜리 올림픽이 되면서 올림픽이 이게 뭐냐 이러면서 이게 너무 정치의, 그러니까 스포츠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이렇게 다 끌려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원래 올림픽 정신이 사라진 거 아니냐면서 막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서울올림픽 때부터 다시 올림픽이 정상화됩니다. 자, 그다음 이런 북방 외교는 바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바로 이어져요. 이건 통제적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91년 9월에 UN 동시가입하고요. 그다음에 남북기보람이 있어요.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자, 내용은 통일편에 가서 할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말씀드릴 거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김영삼 갑니다. 자, 김영삼 정부 때는 여러 가지 개혁 정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직자 재산 등록제. 자, 그다음에 뭐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전부. 특히 그중에 금융실명제가 각종 시험에서 되게 잘 나와요. 됐죠? 그래서 금융실명제는 논도장 하나 찍어두시고. 됐죠? 금융실명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만 가능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어릴 때는 저 차명계좌 되게 많이 만들었었어요. 가짜 계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통장을 만드는데 제 이름 노범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홍길동으로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전지원으로도 만들어놓는 거야. 뭐 제임스 딘 이렇게도 만들어놓고. 됐죠? 네, 뭐 H.O. 아, 예. 그만하자. 자, 어쨌건 이렇게 막 만들어놔. 그리고 내가 그 도장만 하나 파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 도장 갖고 얼마든지 출금, 입금 다 하는 거야. 뭐 이제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과거 총사한 역사바루 제육이 신군부 세력들 구속하고 5.18 진상규명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하기도 하고요. 자, 경제. 경제에서 근데 이것도 그냥 누도에 하나만 찍고 가시죠. 여러분 누도에 하나 찍으시면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보세요. 자, 우루가이 라운드. 이때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WTO에 가입해요. 자, 그 다음 국,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 가입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국사 수업을 하면서 영어를 할 일이 없어요. 됐죠? 여기에 다 모여있어. 자, 갑니다. 그래서 영어는 03, 영어는 03, 됐죠? 그래서 뭐라고요? UR, WTO, 아니 WTO, 죄송합니다. WTO, OECD, 영어는 03. 03정부예요. 영어 엄청 열심히 했네. 영어 엄청 열심히 했어. 근데 결과는 알고 봤더니 뭐야? 나는 F였던 거야. 그래서 끝날 때는 IMF, 국가 부도사태로 끝납니다. 97년 말 외환위기로 실제로 당시에 기아자동차, 한보철강, 이런 국내 유수 대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그리고 뒤이어서 제1은행, 문을 비롯한 이런 금융권들도 부실로 부도가 나고 이러면서 국가 위기 사태, 됐죠? 그래서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는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김낭정부 갈게요. 자, 김낭정부는 헌정사상 최초로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예요. 그러니까 선거에 의한 그러니까 이전까지 여러분, 4.19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승만이 하야면서 민주당 정권 장면내각이 수립되긴 했지만 여러분, 그거는 선거를 통해서는 아니잖아. 그렇죠?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말고 선거 선거를 통해서는 최초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 이런 보험제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자, 김대윤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죠. 자, 특히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요거 이제 키워드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요거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자, 통일편에서 그래서 개선공단 그 다음에 뭐 그 경의선 철도 이런 거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요런 것들이 가능하게 그 전에 금강산 강강이 먼저 있어요. 98년에 자, 그 다음에 경제 IMF 폭포하기 위해서 근목운동하고 그 다음에 노사정위원회 자, 그래서 경제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만들어서 고통 분담 얘기하죠. 고통을 분담해달라. 그러면서 이때 노동자들 엄청 많이 해고해요. 그러니까 정리해고 기업 정상화를 위해서 정리해고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안타까운 건 근데 뭐 우리나라 언론들에서 김대윤 정부를 좌파정부, 좌파정부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진짜 노동자 많이 잘랐어요. 무슨 전세계 어떤 좌파정부가 이렇게 노동자를 많이 자르냐. 그리고 어떤 좌파정부가 여러분 이거 뭐라는지 아세요? 이 노사정위원회 그리고 그 김대윤 정부때를 신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어떤 좌파정부가 신자유주의를 해. 이거 시장경제 강화하자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한국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88만원 세대 그 다음에 계약직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계약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사실 IMF 이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있는데 아, 여기 진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이때 뭐 비례대표제라는 거 처음 문제건 실시했다. 그 다음에 FTA 체결을 시작했고요. 2차 남북정상회담 했다. 됐죠?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이명박 정부는 정말 시험에 나올 거 아닌 것 같아요. 읽어보시죠.